안무도 그동안 보던 샤이니의 그런 칼군무가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본인들만의 바이브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데. 가까이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와 함께하면 어떨까? 어떤 안무인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우선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골반, 골반, 빤. 역시 보누님. 아이디피스 비슷하리로 해주세요. 정의nn이 누군가 한 꿈조가 그 주문 사용해 멈추지 못할 것은.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a beat. Hard 내 말도 꿈이 담겼지. 해 넌 내가 말씀 봐 누가 누가 봐 너를 놀래게 now we go hur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누 님과의 챌린지 성공입니다. 근데 누나 부럽다. 살짝만 그룹 느낌 줘도 뭔가 우리랑 너무 달라. 아니, 나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안무를 빨리 해요. 우리 키 형보다도 빨라요. 나보다, 나보다 훨씬 많아. 키 형 분발해야겠다, 형. 내가? 누나 넘으려고. 아니, 누나만큼 갈려고. 그래서 만큼 갈려고.